생리야 4월 전인데 몸무게가 감량도 잘 안되고 몸이 붙는 것 같아요 혹시 일반식으로 소식자 다이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퇴 적 단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여행 2주 남았는데 급하게 빼야 한다면 식단 어떻게 하세요? 추천해주세요 조절식이 다를까요? 채팅 다음날 최소 최대 몇 킬로까지 증명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하다가 지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식단을 생각하고 챙기고 계획하는 거 음식 사진 찍는 것도 전부 지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채팅은 지칠 때 단폭식에 대한 걱정은 어떠세요? 요즘 목표 체중 있나요? 40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유지 목적으로 가야 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예전에 코끼리처럼 야채 먹어서 이만 들어왔어요 혼자 부산여행 멋있다 부럽고 부산여행하면서 먹방에 빵파티 잔뜩 계획하고 갔는데 오히려 폭식증도 없어지고 여행과 휴식에 집중하고 건강해복겠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것만으로도 식약조절 되는 게 신기해요 그쵸 평생 양조절 못할 줄 알았는데 빵 먹고 많이 안 먹었는데도 만족하고 입터짐 없는 경험이 새롭다 그쵸 그 기분 되게 묘하고 막 내가 스스로 좀 대견하고 아 퇴사하셨구나 그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도 일을 하시다가 잠깐 휴식을 하신 그 기간이 계셨는데 일하실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뭐가 야식 같은 게 먹고 싶고 그러셨는데 휴식을 하시니까 그게 딱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도 이게 우리가 합리화를 하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진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또 막 나는 왜 의지력이 약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생리야 4월 전인데 몸무게 감정도 잘 안 되고 몸이 붙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생리는 사람마다도 너무 다르고 생리할 때마다도 너무 달라가지고 4월 전에 부을 때도 있죠 배란기 때부터 부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 괜찮다가 생리 시작하고 나서 붓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상하게 생리 끝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생리 끝나고는 좀 핑계인가 싶기도 하고 생리 전후 일주일은 그냥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개월째 생리는 안 하고 생리 전 증후군만 있네요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가슴이 붓고 식욕이 완전 장난 아니네요 생리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면 탄수화물을 꼭 좀 빠짐없이 평소보다 조금 더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분님이 제가 기억은 사실 정확히는 안 나는데 탄수화물 좀 제한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니까 식단에 따라서 생리 주기가 끊기진 않아도 하루 이틀 지연되거나 그런 거를 보면 탄수화물 양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전에 DH님께서 어떤 글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무화경에다가 해결하신 분의 글이었는데 쌀밥을 드시고서 해결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바빠서 못 올리고 있는데 탄수화물에 6,7씩만 먹다가 요즘은 100에서 150 그 정도 드셔보시고 만약에 좀 그걸 늘려서 불안하다고 하시면 다른 걸 좀 줄여보시고 탄수화물은 좀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바빠, 바빠, 바빠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잘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무리해서 식단하고 생각부터 깨지면서 저희 카페 알게 되고 생리 6개월 만 했어요 진짜요? 어렸을 때는 생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돼 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안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생리를 안 하면은 또 내가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좀 깔리니까 이 다이어트 식단 자체가 되게 불안하고 마음이 좀 붕 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러브 먹고 소식 습관 채팅하면서 생리 주기 돌아오고 1년 만에 체중 감소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완전 성공인데요 너무너무 잘 됐네요 혹시 일반식으로 소식자 다이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죠? 좋죠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일반식에 어떤 염려되는 점은 정해두고 먹으면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걸 먹는다거나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다 보면은 소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거 그게 걱정인 거지 만약에 양 조절만 잘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방향 아닐까요? 적당히 자유롭게 먹으면서 살이 좀 감량도 되는? 소식이라는 양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직관적 식사 저도 직관적 식사를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직관적 식사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통에서 마름을 가는 그 과정한 직관적 식사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직관적 식사는 내 몸을 보통으로 만들어주는 식사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식사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았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직관적으로만 먹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는 양은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식을 처음에 추천하지 않는 건데 자유식은 이제 매번 식사가 달라지니까 양 체크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짜놓으면은 그거대로 일단 먹어보고 그게 다음 날이나 다 다음 날 이제 체중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지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거고 빠진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빠지는데 기운이 없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은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은 내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조절한다는 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어디까지가 적당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내 몸으로 테스트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식 연습을 해보려고 제가 두려워했던 음식을 식사로 하니 좀 소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탄소를 메인으로 하거나 피어푸드라고 하는 것을 식사로 넣으니 맘먹고 못 먹게 되니까 적당히 먹고 그렇게 적게 먹어도 배가 불어다는 게 느껴지니까 이 정도 양도 되는구나 오 좋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먹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서워도 먹어보고 터진다 그러면 다시는 안 먹거나 혹은 안 터지네? 그러면 이제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거고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식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되 이게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새끼를 정해진 시간에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거든요 다이어트 Q&A 게시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빵 중에서 크림치즈빵, 크림빵을 좋아하는 편인데 유지방이 많이 든 건 양조절해서 먹어도 식단에 안 좋을까요? 어렵네요 양조절을 하면 어떤 음식도 제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재료만 건강하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빵류는 식단에 저는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건강한 크림빵이 있을까요? 유제품이라 조금 그런 것도 염려되고 머드스콘에도 유지방 들어가긴 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양을 따져봤을 때 그냥 크림빵에 크림빵이라고 하는 그거에 든 크림은 너무 많지 않나 근데 뭐 사실 이 또한 테스트죠 먹고서 빠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걸 먹고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정말 크림빵하고 먹고 싶다고 하시면 방법은 치팅데이를 가지면서 치팅데이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빈도를 더 자주 해서 먹고 싶다고 하시면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크림빵은 아니지만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제 식단을 먹고 디저트를 한두 개 먹었는데 먹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안 빠지거나 쪄도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먹어보고 빠지면 땡큐고 안 빠지면 다음에 또 안 먹고 해외여행 2주 남았는데 급하게 빼야 한다면 이런 식단 어떻게 할지 추천해주세요 초절식이 답일까요 단식도 살이 잘 안 빠져서 저는 초절식을 추천하지 않고요 사실 이제 이제는 급하게는 못 뺀다고 생각해요 혹시 빼더라도 그 뒤에 후폭풍이 너무 커서 아예 미리 준비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간에 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그냥 2주간 치팅 없이 식단을 해보고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진 몸에 만족을 한 근데 이렇게 급하게 빼셔야 된다는 건 아마 뭐 촬영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웨딩 촬영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초절식을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촬영이라고 하면 근데 이후에 후폭풍은 사실 감당을 할 각오를 하고요 맞아요 초절식은 후폭풍이 너무 커요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이제는 단식을 오래 하는 것도 못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후폭풍이 무서우니까 아예 시도 자체를 잘 안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카페에 어떤 분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모든 걸 감수하고 초절식을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만 초절식을 하셨는데도 갑자기 식욕이 오르고 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그렇게 식욕이 올라 버리니까 그 상황에서까지 초절식 하긴 힘들고 이제 먹다 보면 결국은 살도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처럼 빠지진 않고 오히려 찔 수도 있고 그래서 초절식은 이제 지양합니다 말이 소식이라서 그렇지 무조건 적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이 혹은 이제 감량을 할 때는 아주 조금 부족하게 먹는 거라서 그렇게 힘이 없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더 과식하는 것보다는 저는 컨디션이 훨씬 좋았어요 양을 조금만 오버해도 소화기가 약해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부대끼고 아랫배가 계속 묵직하다든지 이런 느낌 때문에 생활이 더 불편했고요 오히려 조금 모자라게 먹는 게 생활하기에는 더 에너지가 돌았습니다 뭐 그러다가 너무 부족하면 양을 늘리면 되고요 치팅 다음날 최소 최대 몇 킬로까지 증량해 보셨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킬로? 2.5킬로? 그리고 평균 한 1킬로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치팅 딱 다음날 무게니까 오히려 되게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날은 또 좀 많은 폭으로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확실히 그 치팅 다음날 무게는 진짜 증량이라기보다는 음식 자체의 무게 또는 그 음식이 뭐 염분이 많은 음식이라거나 또는 탄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치팅 하시고 다음날 원래대로 식단 하셨는데도 그 다음날 체중이 증가되신 적도 있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마 생리 쯤 다가왔을 때 그랬던 것 같고 또 제가 치팅 다음날 컴퓨터에 아주 오래 앉아있고 활동량이 너무 없으면은 그러면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똑같이 식단을 해도 그래서 뭐 하나 뺄 수가 없는 게 식단도 좀 계속 해야 되고 활동량도 계속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워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좀 부지런해져야 될 필요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강박인데 제가 막 유튜브나 이런 건 어떤 때는 되게 나도 밤새서 편집하고 일도 되게 많이 하고 해볼까 싶다가도 그렇게 하면은 제 다이어트 패턴이 아예 무너지고 그러면 다이어트 패턴이 무너지면은 그런 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일부러 좀 더 절제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괜히 나를 혹사시켜가지고 다 망가지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 중간을 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지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식단을 생각하고 챙기고 계획하는 것 음식 사진 찍는 것도 전부 지칠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지치면은 그냥 먹죠 먹어보죠 고비가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두어 번은 아주 많았는데 제가 블로그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감량을 하고 싶다가 갑자기 난 유지어트를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한 뭐 그런 시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좀 충분히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또 이게 먹어서 살이 이제 좀 찌잖아요 몸무게가 오르면은 그것도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으면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냥 지치면 좀 먹었다가 먹어서 좀 찐 모습이 싫으면 또 좀 뺐다가 그냥 계속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다이어트 지속하시는 게 너무 너무 불허요 전 요즘 다이어트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제가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이유가 안 하는 것도 스트레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스트레스인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평소에 그냥 조금 조금씩 계속 하자 그게 차라리 나한테 큰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법이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잠깐 놔가지고 갑자기 뭐 4, 5kg 확 쪄버리면 그때 오는 스트레스는 다이어트할 때 매일매일 조금씩 받는 스트레스의 진짜 몇십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일매일 차라리 조금씩 하자라는 마인드예요 내 온전공감 일상이 다이어트 못 먹기에는 매일 되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 편하더라고요 강박인가 싶어 한동안 안 되고 편하게 먹었더니 더 큰 스트레스로 매일 관리가 마음 편합니다 그쵸 저도 같은 생각이요 몸무게 매일 재는 거를 되게 이제 저 스스로도 좀 너무 강박스럽나? 또 다른 매체에서도 너무 맨날 재니까 더 강박스러운 마음이 더 드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차라리 몸무게를 보고 좀 쪘으면 오늘 조절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 한 두 개 좀 더 먹고 그런 게 더 저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완전한 자유는 못 느끼고 어느 정도 틀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느껴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전 예전에 폭식이나 채팅한 다음날에 몸무게 안 쟀는데 그래도 요즘엔 무섭지만 무조건 재요 그래야 다음날 먹는 것도 조금씩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1년 365일 내내 체크하시나요? 그쵸 1년 365일 내내 체크합니다 그리고 채팅한 다음날 재고서 그 숫자를 보면 좀 짜증나잖아요 얼마 안 먹은 것 같은데 1kg 늘었네 2kg 늘었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또 그 숫자를 보고 그 다음날 숫자를 봐서 차이를 느끼면 아 이만큼 떨어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게 더 도움이 됐어요 어쩔 줄 몰라서 이제 불안한 그것보다 알고서 눈으로 확인하고서 느끼는 그 짜증의 스트레스는 더 적었습니다 Q. 채팅하실 때 당폭식에 대한 걱정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뭐 맨날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채팅하지 않는 식사는 좀 더 뭐랄까 많이 더티하지 않게 클린이라고 하기는 조금 제가 민망하고 더티하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예전에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사를 클린하게 먹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맞을 수 있는데 한창 저탄고지 식단 할 때 책도 좀 많이 보고 저탄고지 관련한 팟캐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거기 저탄고지를 적극 권장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조차도 맨날 이 식단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전체 먹는 식사의 18 중에서 한 7, 8할 정도를 식단을 하고 나머지는 10%, 20%는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내 몸이 80, 90%로 주로 되는 거지 그게 뭐 완전히 당폭식 하루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몸이 그렇게 나빠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니까 뭐 괜찮구나 그래서 대부분은 깨끗하게 먹으면 되는 거지 모든 식사를 깨끗하게 먹을 필요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게 된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혈당이나 이런 걸 조절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조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요즘 목표 체중 있나요? 45 한번 보셨으니까 이제 유지 목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아님 다이어트? 요즘은 따로 숫자로 이것도 목표 있다고 해야 되나요? 48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더 빠지면 좋은데 지금 몸무게보다 엉덩이, 엉덩이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엉덩이를 키우는 거 말고 저는 엉덩이 그 엉밑살 있죠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없애고 또 저는 계속 다리가 휘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좀 고다 보여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 바로 휘거든요 근데 그거의 1번 원인이 지금 내전근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허벅지 안쪽 근육을 어느 순간에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운동량이 조금 늘었는데 확실히 운동량이 조금 느니까 아무리 제가 신경 써서 몸을 잘 쓰려고 해도 몸무게는 예전만큼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47 후반에서 48 초반? 거기를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소식이나 치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어떻게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식이나 치팅이라는 단어가 좀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소식 소식 얘기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질문하신 것처럼 소식하면 힘 없지 않아요? 소식하면은 뭐 기아 모드로 빠질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정확하게는 소식이라기보다는 나의 생활에 맞는 어떤 식사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고 싶으니까 그거 대비 이게 소식인 거지 적당한 식사인데 이걸 어떤 단어로 쓰면 좋을지 좀 고민인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는 또 치팅을 또 바꿔보고 싶은데요 치팅도 단어 자체가 치... 이게 그거잖아 컴닝하는 거잖아요 외도, 불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리프레쉬 이런 걸로 이 리프레쉬 데이 이런 것도 음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음식으로 리프레쉬를 주로 하는 편인데 운동 같은 것도 이 날에 하는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강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강한 운동을 이제 하면은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날 이제 강하게 운동해서 땀을 쫙 빼고 그 운동으로 인한 엔돌핀을 느끼게 살이 찔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두고 뭐 그런 의미로 진짜 내 기분을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고 어떤 분들은 등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취미 생활이 있으시면 그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단어 자체를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치팅 이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걸 도덕적으로 뭔가 안 좋은 거를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좀 좋은 단어로 생각하려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치팅은 충전이 좋네요 죄책감 없이 재충전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왜 이런 생각 못 했을까 너무 좋은 말 그쵸 몸도 마음도 음식으로 재충전하는 날 이것도 되게 이제 커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으로만 재충전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저한테 국한된 얘기였고 어떤 분들은 진짜 운동으로 그 힐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요즘에 골프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골프 라운딩을 한번 갈 수도 있고 라운딩도 가면은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몇 시간씩 벌써 막 다리가 부을 거 같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치팅데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재충전이래 아니 충전이래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뭐라고 인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폭식을 원데이 투데이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상태로 막 먹었을 때는 전혀 그 나의 식욕을 이제 만족시켜준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만족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식욕이 점차 이렇게 누그러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요즘에 먹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먹게 되더라도 눌렸던 식욕을 조금씩 달래주는 행동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은 먹는 이유 중에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진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먹을 때 긍정적인 부분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설사 충동적으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먹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아 또 살 찔 거 같아 그러면 그냥 살만 찌는 음식이 되는 거고 맞아요 예전에 코끼리처럼 야채 먹어서 위만 늘어났어요 저도 항상 식당에 가면은 밑반찬 김치나 뭐 양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샐러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계속 먹었거든요 끊임없이 메인 나오기 전에도 먹고 메인 나왔을 때도 먹고 메인 끝나도 먹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졌는데 근데 이제 야채 가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에는 뭐든 다 뭐랄까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고 전체적으로 조금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게 돼요 반찬 백반 리필하고 밥 많이 넘겨 전가요? 감자탕 같은 거 예를 들어 먹으러 간다고 하면은 볶음밥도 부담스러워서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거기는 우거지는 다 골라 먹고 막 우거지가 더 많잖아요 혹은 뭐 아구찜 같은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콩나물은 다 골라 먹고 어 나 그거 메인은 조금 안 조금 먹었으니까 그걸로 막 위안 삼고 다 똑같아요 쌈야채 많이 먹고 반찬 많이 먹고 찌개 국물 안 먹고 밥은 몇 숟가락 밖에 안 먹었으니까 소식이 많이 뿌듯이 맞아요 쌈야채 거의 무한 리필하고 뭐 계속 셀프 있는 데는 계속 버거고 그리고 찌개 먹으면 건더기만 먹고 국물 영분이라 안 먹고 나오면서 밥 안 먹었으니 케이크 먹어도 된다며 어쩜 이렇게 다 비슷할까요? 네 곧 도착해 부작용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